자 안녕하세요 룡룡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에일리언 슬레이어즈 자 에일리언 슬레이어 오늘 뭘 해볼거냐 자 요정도 저 캐릭터 요정도까지 얻어놨구요 그리고 다양한 각성들도 요만큼 풀어놨습니다 요것들은 아직은 뭐 해금 안된 것도 있고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얘네가 이제 힌트일 것 같긴 한데 얘네가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힌트도 없고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벌써 이 게임을 한지 몇시간 된거같아요 5시간 넘은거 같은데 저거 이거 찾느냐고 너무 오래걸렸어요 이것도 너무 찾느냐고 그래서 오늘은 뭘 해볼거냐 오늘은 바로 요 레드베넷이라는 캐릭터로 두번째 어려움으로 갑니다 어려움 보시면은 퀘스트 있구요 미발견이 있죠 이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웬만하면 저번 영상에서 쓰지 않은 각성무기들로만 좀 챙겨갈까 합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일단 통찰력 추가 범생기 추가 메인운수가 그리고 이 레이저 가져갑니다 일단 오염된 운석을 파괴하러 가야겠죠 가는 길에 드론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고 갈거냐 투척나이프 가져갑니다 최대한 안겹치도록 해볼게요 위험하다 드론이 안보이네요 폭발하려고 한다 투척나이프 3 드론이 2개 없나 이야 이거 쉽지 않겠어요 느낌이 느낌이 싸합니다 쉽지 않겠습니다 투척나이프 4레벨 일단 레이저 드론 2레벨 찍습니다 오염된 운석을 파괴해라 오 나이스 드론 종류가 다른 드론이죠 살짝 수월해질지도 자 투척나이프 5레벨 소름인거는 투척나이프는 2단계나 진화가 됩니다 소름이죠 먹습니다 그냥 맛더라도 먹고 좋았어 빙글빙글 6레벨 자 6레벨 거의 다 온거 같은데요 죽여 죽여버려 죽여 스페이스바 누르면 분노 자 투척나이프 챙깁니다 자 이제 투척나이프 만렙이에요 곧 돈 챙겨가야지 아마 이 마지막 한 칸은 드론 한 칸은 의료용 드론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벌써 2분이나 지났어 투척나이프 끝났어요 A가 꽤 멉니다 진짜 멉니다 어허 싹 싹 나이스 싹 피하고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닙니다 저 드론을 가져가면 안 돼요 왜냐면 아직 제가 만렙을 못찍었기 때문에 자 전투식량 가져갑니다 진짜 꽤 많네요 와 맵이 왜 이렇게 넓은거야 숨겨진 것 까지 찾을 수 있으려나 뭐 쉽습니다 전투식량 전투식량 무기 하나로 잘 버티고 있죠 다왔다 다왔다 와아 원리도 있다 야 무슨 한참 걸릴 것 같은 느낌 이상한 이상한 에일리언 오오 데쉬드 쓰는 에일리언이에요 나노머신 이건 챙길게요 음 각성이 없긴 한데 챙기겠습니다 재장전 할 때마다 장갑이 차요 장갑이라고 하는거는 방어막 좋을 것 같아서 가져갑니다 무기가 없죠 많이 어쩔 수 없어 곧 각성입니다 벌써 주먹 안되고 지레 가져갈게요 여러분 지레는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레 가져가구요 쉽지가 않네 그 왜 이렇게 안나오는것 같지 이거 이 레벨만 오르면 되는데 저거 장갑 어 어 벗어진것 같애 바지기구나 분노 온 이야 진짜 안죽는다 자 지레 4레벨 나이스 다쳤다 진화좀 하고 가야겠는데요 됐다 각성 들어갑니다 손목 블레이드 손목 블레이드 손목 블레이드 손목 블레이드 제가 뭐 어제 안보여드린것만 좀 써보려고 했는데 제가 뭐 어제 안보여드린것만 좀 써보려고 했는데 화염방사기 같은 경우는 어 아직 해금이 안되더라구요 캐릭터로는 해금이 되는데 그 화염방사기 무게가 메인인 캐릭터는 화염방사기를 쓸수 있는데 이외의 캐릭터는 화염방사기가 안나오는것 같습니다 아닌가 나오나 아직까지 본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본적이 없어요 슬슬 뛰어야되는데 지뢰도 지뢰도 하 빡세다 지뢰도 여기서 각성을 할것같은 느낌이 공격범위 올라가구요 지뢰도 각성하겠는데 빙글빙글샷 돌리고 지뢰도 9레벨 찍구요 각성 다 됐네요 조건이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슬슬 이동해주구요 이제 드론도 찾아야되고 바쁘다 바쁘다 어 여기서 각성 가능할지도 이거 먹으면 지뢰각성 아 지뢰각성 나이스 뭐더라 충격부츠 아 오 나이스 흥 개좋쳐 너무 좋고 너무 좋고 가만히있으면 안돼요 움직여야되요 계속 하지만 너무 좋고 사기자너 수류탄도 가져갑니다 그전에 홀로그램 장치부터 홀로그램 장치가 2단계 각성을 할수있는 음 그런겁니다 2단각성은 생각도 못했어 그쵸 그쵸 일단은 퀘스트부터 깨야됩니다 의료용 드론이 보이지가않아 그래서 2레벨 올려주구요 무기를 굳이 그니까 어 밑에 칸을 다 안채워도 강력합니다 자 여기서 각성을 한번 노려봐야겠죠 왜그러냐면 이제 1럼만 하면은 홀로그램 바로 각성이 가능해져요 2단계로 오 의료용 드론 됐습니다 이제 일로와 자 바로 각성 2단계 각성 라이트 블레이드 됐다 데미지가 강력합니다 최강무기 아닐까 아직 근데 다 다는 못해봤는데 최강무기 아닐까 자 수류탄 가져갑니다 못본 무기들 위주로 일단은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드론을 다 모았구요 레벨업만 좀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드론 레이저 드론 가져가구요 7분이나 됐어 벌써 자 조준장치까지 해서 수류탄 세트 모아놨구요 오오 레이저 드론이 강력해졌습니다 숨겨진 것도 찾아야되요 숨겨진 것도 찾아야되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많진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음 잘하고 있는 중 그리고 이거 우측 하단에 저 드론 왜 안채우냐고 어 그런 분도 계신데 저게 제가 채운다고 채우는게 아니라 메인화면에서 드론을 레벨업을 시켜줘야 저게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드론을 만약에 2렙까지 밖에 안올려놨으면 이 드론 이렇게 화살표 표시 안되요 그냥 레벨업 어 이게 안되요 근데 제가 지금 만렙을 찍어놨기때문에 3렙 4렙 5렙 이렇게 갈수 있는겁니다 표시가 안되기 때문에 수류탄 3레벨 30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쓰읍 되지 않을까 하긴 하는데 먹구요 먹을건 다 먹고 이거 너무 사기야 이거 롤러브레이드 이거 너무 사기입니다 어 지뢰의 각성이죠 금속탐지기 그냥 챙길게요 게임 끝나고 돈 많이줍니다 어 어디갔지 어 이거였어요 화살표 어디갔나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 작동시킨겁니다 어 이거 시간이 흐흫 제가 대충은 살짝은 알고 있는데 왜그러냐면 제가 어 이거 각성을 하면서 각성을 하면서가 아니라 각성 이제 재료 알아보면서 이것저것 둘러보긴 많이 둘러봤거든요 여기 맵을 이제 일일이 다 확인해줘야기 때문에 어떤거랑 각성하는지 경우의수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해놓은거긴 한데 좋아요 여깁니다 사실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는 몰랐는데 이렇게 들어가는지는 몰랐는데 아닐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비슷한 느낌이었거든요 숨겨진곳이 어 맞는것같아 이거 이렇게 들어오나 아닐수도 있구요 아니다 기다려봐 이 안에서 찾아야될것같아요 가는김에 찾죠 너무좋은걸 전투배낭 챙기구요 이거 이거 빨아들이는겁니다 경험치 어? 저거 뭐참지? 이건 먹어야지 자아 수리탄 6레벨 방어막 생성기 방어막 생성기 올라갑니다 저 이거 말고 더이상 무기가 없기때문에 리롤을 좀 아끼려고 자 이 과연 이 고물 어딘가에 숨겨진게 있을것인가 숨겨진게 뭔지는 몰라요 이건가? 이거 느낌 이건데 찾아불었다 요겁니다 새 지렛대 드론도 있네요 됐다 됐다 이거 계획적인 그걸 이뤘어요 계획을 한걸 그러겠습니다 저것까지 제가 오늘 하는거였는데 한판에 사실 방금전까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러고 있었거든요 시간부족해서 그런거 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숨겨진게 여러개는 아닐거에요 아마 이거 하나 인것 같은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어막을 들고 오긴 했으니까 네일건 네일건이 나오면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다 어떻게든 풀어서 완렙 찍어가지고 레이저 드론은 안되구요 자 이제 슬슬 슬류탄도 말랩을 찍겠네요 곧 각성할 듯 나가야됩니다 얼른 답다 아파요 어 여기 나왔다 다행이다 어떻게든 찾아대서 벌써 12분입니다 근데 아직 퀘스트를 못깼어요 야아 이거 뭔데? 다행이다 여기 여기 안 왔으면은 한참 걸릴뻔했네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막 이랬으면은 못갤 뻔했어요 다행입니다 오히려 찾아내서 다행이다 찾아내서 다행이다 자아 드론도 이제 다 얼추 끝나갑니다 최대한 빨리 가고있는거긴 한데 냉각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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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갈게요 연사속도 빨라지는거긴 한데 지금 메타에 굳이 막 엄청 그건 필요한건 아닌거 같지만 이런데 숨겨진건 없습니다 저런거 다 뒤지고 다녀봤는데 아니더라구요 아니더라구요 각성이 지금 살짝 애매한데 이거네 나이스 각성을 하고 가도 될거 같은데 두개 지금 2랩만 하면 돼요 2랩 이게 안나오네 수류탄 1랩이랑 조준경이었나 1레벨 먹어야겠다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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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게 안나오네 이건 돌리는수밖에 이게 자 이제 수류탄 1레벨 남았습니다 바로 각성이구요 네일건 가져오면은 또 각성할수 있구요 이거 냉각장치 1레벨이 힘드네 1레벨이 2렙 놔봐 아 수류탄 네 뭐까 가자 가자 그래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저 비로 향해 갑니다 네일건이 중요하다 네일건 안나오면 좀 곤란한데 지금 무기 두세개로 잘 버티네요 그래도 자석 어 큰일났네 재식소촌 가져갑니다 방법이 없죠 이제 고글이랑 네일건 노린수 밖에 수류탄을 각성시킨 다음에 와 자석 효과 확실한데요 아직도 와 와 많이 돌아다니긴 돌아다녔나보다 계속 이렇게 아직도 오는거 보면은 바로 만렙찍겠어요 이제 다 됐나보다 자 마지막 닫다 닫다 마지막 캐스트 끝 크으 정체불명의 몬스터로 처치해라 야 또 아 뺑뺑이 개봐 아님 뺑뺑이 개돌리네 진짜 까라면 까라는 까라면 깔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 또 갑니다 보석이나 줬으면 좋겠네요 나갔다 이리와 죽여 그렇지 자 이제 네일건 유탄발사기 오 좋아 네일건이랑 고글이었나 어 좀 노력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살짝 불안해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제발 아아 아아 아 막있어 자 그래도 각성무기는 더 못만들지만 새로운 각성무기 보여드리고 2단계 각성무기 보여드렸구요 아쉽지만 어쩔수 없지 요초에 다른 저는 저 가방같은거 안갖고왔으면은 다 각성할수 있었을텐데 아마 이번반 끝나면 캐릭터가 꽤 많이 해금될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모든게 다 되지 않을까 각성할때 패시브 패시브 이런것도 다 해금되고 그럴것 같습니다 더이상 할게 없기때문에 웬만한 업적 다 깼거든요 뭐야 화염방사기는 왜 안되는지 이번판 끝나면 제가 설명드리긴 할텐데 왜 단순 오류일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턴발사기 좋네 와 세긴하다 어디갔어 사라졌죠 사라졌죠 서브머신건도 곧 어우씨 야 의료용 기계가 여깄네 드론이 야 나노머신 좋다 방어망 회복하는게 장난아닌데요 자 정체불명인 몬스터는 과연 뭘까요 궁금합니다 다운거 같죠 곧 다왔어요 긴장 와 사백댐 쩐다 사백댐이 뜨냐 왔다 와 전체불명인 몬스터다 와 죽고 죽을것 같다 진짜다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못한다 좀 쎈 애같은데 뭐 아무것도 못하네요 죽어버렸죠 샘이란 캐릭터가 해금이 됐어요 퀘스트를 깼기때문에 전규톱도 해금이 됐습니다 자 이제는 버티면 될거같아요 21분 버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가도 되지않을까 각성무기가 진짜 효율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만렙 찍었구요 자 만렙 찍었구요 돈좀 벌어 가볼까요 이왕 이렇게 된거 돈 벌자 돈 잘 주워먹구 레벨업해서 돈올리고 자 데미지 쩐다 수명타 데미지 자 2500원이있지만 플러스 50% 그리고 요거 요게 아마 볼수가 없네 저게임 끝나고 돈 더 주는 능력체를 가진 패시브거든요 꽤나 돈 쏠쏠하게 들어올 듯 싶습니다 드론 레벨을 또 5렙 오려볼까 자 드론존만 찾아봅시다 이왕 여깄다 마지막 조각 버들조각 자 완성시켜주면서 나이스 7분만 버티면 됩니다 그래도 그래도 두번째 맵 어려움인데 난이도가 수월 수월 업그레이드도 다한건 아닌데 다하면 더 수월해질 듯 싶어요 사실 지금 움직여야 데미지가 잘나오는 그 지뢰의 각성 이 나오는데 가만히 있어도 웬만한건 다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뉴턴 발사기랑 빔 라이트 라이트빔 저걸로도 커버가 될 것 같다 위험하면 움직이면 되니까 아마 보스는 없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30분 보스는 없을 것 같고 30분 되면 바로 그냥 끝 이러고 끝날 것 같아요 자 24분입니다 줄을 한바퀴 돌고 아! 아 저거 못먹네 저거C 아 젠장 잘못써있었어 줄을 잘못써써 먹을 수 있는거 먹구요 요즘에 서있어 뭐 서있는게 나을 듯 자석 하나만 날아줬으면 좋겠다 돈 3천원 돌파 있습니다 자 25분 버스라도 좀 낮아줬으면 좋겠는데 자석이다 하하 나이스 백불 얌전히 있자 이제 얌전히 경험치가 경험치가 경험치를 흘려도 멀리 안나가게끔 잘 봐줘야될 듯 싶습니다 이런 애들 때문에 죽음 너무 억울하잖아 일로와 또한번 날라올겁니다 죽었나? 그렇지 다시 30분에 보스 나왔으면 좋겠다 너무 여유롭다 계속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는데 조금 하니까 빨리 난이도나 좀 난이도적으로도 좀 높아졌으면 좋겠고 각성을 좀 힌트 이런거 없나 싶어요 사실 알아가는 맛도 있긴 한데 도감이라던지 좀 그런게 있으면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얼만한 조합법은 다 알기때문에 이번에 또 전기톱이랑 이런 조합들도 제가 가져오겠죠 아 세다 진짜 진짜 지뢰각성이 대박인거 같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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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동동동 터지는거 있죠 이거 지뢰각성이거든요 지뢰각성이 대박이야 개석이 퀘스트도 싹 같겠구 새로운 캐릭터들도 좀 궁금하구요 여기다 클리어 클리어하면은 어떤게 생길지 어느새 어느새 3600원이나 모였었습니다 끝나면 돈 얼마줄까 그것도 좀 기대되네요 만원 줄라나 아 개인적으로 그정도 줬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업그레이드 다 못할테지만 3,700원 아 센거 봐라 너무 세다 어? 보스다 이 시간때면 얘가 보스긴 합니다 오오 있었어 보스가 아무것도 못했죠 죽어버렸죠 아프다 어 그래도 아파요 조심해야될듯 90레벨입니다 레벨도 장난 아니네 15초 곧 글리옵니다 자 3,2,1 끝 미션 완료 자 세지렛대 햄 아 햄이래 샘 전기톱 이렇게 해금이 됐구요 만원 11,600원 미쳤다 그래서 두개 남았어요 업적이 황금 지렛대로 적을 잡는거랑 언프리맨으로 생존성공 얘는 무기가 아 전기톱이구나 제가 말하는게 이겁니다 전기톱은 해금 됐죠 이게 화염방사기거든요 저는 얘를 해금했는데 앨리슨을 화염방사기가 이렇게 해금 안된것처럼 나오더라구요 이거 두개도 궁금하고 지금 업적은 닿겠는데 이제 얘랑 언프리맨? 요거 남았는데 얘네들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드베렛이란 캐릭터로 어려움 난이도를 클리어했구요 두번쯤에 미션이 이 변이 어? 아 이런식으로 캐릭터한테 이거 아 그니까 몬스터들한테 이걸 부여할 수가 있군요 능력을 근데 뭐 굳이? 굳이? 굳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미사일 드론 끝내버리구요 드론 다 끝냈습니다 아무거나 먹어도 되요 리롤 리롤 중요하다 어 리롤 요정도 남았습니다 거의 다 업그레이드도 끝났어요 진짜 많이 있습니다 이거 조합법 찾으려고 자 그래서 오늘은 샘이랑 캐릭터를 해금했구요 다음엔 전기톱이랑 뭐 이것저것들 업데이트 되면은 갖고 올 것 같습니다 자 에일리언 슬레이어즈라는 게임이었구요 저는 용룡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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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